쓸데없는 것을 너무 줄인 RPG와 또 뭐였더라 다음에 스포일러 스포일러가 있는 RPG 요거 제작자분이 만든 차기자기입니다 자 너무 빠른 RPG 가겠습니다 처음부터 레츠고 너무나도 빠르다 2 얼마나 빠른가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다 그렇다면 나의 마력을 사용할 수 밖에 없어 그 시절에 세계로 되돌리는 거야 헉 아 빨라 지금 막 잘하셨군 무슨 일입니까 우리 왕비의 모습이 이상하군 도대체 어떻게래 그러시나요 아무래도 마왕에게 저주를 받아버린 것 같더군 저기 국왕님 왜 그러는가 꽤나 천천히 말씀하시는군요 그렇다 왕비를 위해서 말이야 왕비님을 위해서 그것이 바로 왕비가 걸린 저주다 저는 말의 속도가 늦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는 제대로 된 대화 조차 할 수가 없다 굉장히 신경이 거슬리네 그러니 용서여 마왕을 쓰러뜨리고 왕비의 저주를 풀어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마왕을 쓰러뜨리겠습니다 보수는 몇 골드야 아무튼 주시면 알겠다 역시 짜증나는군 그렇게 하죠 저도 짜증나던 참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대화야 한달라 자 또 빨라 루키우스입니다 마샤입니다 부탁드립니다 헤럴드 그리고 나머지의 이름은 못 알아들었 지만 루키우스 바로죽어용 마샤 배신에 다 등장하네요 전에 나왔던 인물들 남쪽의 숲을 지나면 마왕성이 있을 것입니다 자 다녀오 세요 자 헤럴드 테레제 마샤 루키우스 다 뭔가 이렇게 지지직거리는 빠른 이제 속도감 있는 일러스트구요 장비 장비가 없어 레벨 80 교통사고를 조심해야 한다네 뭐라고 했는데 이런거 지나가는걸 잘 봐야돼 교통사고를 조심해야 한다네 걱정마시죠 안경이 아 안경이 뭐라고 했는데 저를 저 안경이 저를? 지켜줄거에요? 저 안경이 저를 지켜줄거에요 이런게 힌트일거 같은데 남쪽 숲으로 가는 겁니다 X키로 창을 열고 부지런히 세이브를 하자 자 이런식으로 저장을 하라고 합니다 부딪히면 교통사고를 조심하라고 하니까 부딪히면 안되는거 같아요 아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오케이 오케이 뭔지 알겠어 여긴 애초에 들어갈수가 없구나 말이구나 오케이 자 저장 저장 자 자 자 자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C 저장 지나가면 되거든요 지금이 아악 위로 갈걸 그랬네 위로 가도 되는데 아 안되는구나 아래로 갈수있는 방법이 없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지금이 아 지금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이건 운전을 평소에 운전을 좀 하신다면은 쉽게 할수 있어요 어렵잖아요 뜨뜻 끼어들게 할 때 이거 뭐 다 하거든요 어 느려졌는데 갑자기 그쵸? 뜨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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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가는거야 뜨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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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끼어들게 하는거야 그냥 쉬워 쉬워요 자 자 할매 핫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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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느려 할매 느리다고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휴 걷는것도 피곤한데 그러게 그러네 앞으로 빨리 갈까요 동네사람들과는 부딪힐 걱정도 없으니 빨리 걷기로 하자 자 오케이 뭐야 이거 쉽잖아 아 뭐야 아 바로 바로 물리치고 이거 이 구간이 왜 있을까 나중에 뭐 쓸모가 있어서 있는거 같은데 이 구간이 나중에 막 마을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뭐 몬스터가 있어가지고 여기를 분명히 피해 다니는 뭐가 있을거 같은데 그쵸? 안그러면 말이 안되죠 이걸 굳이 만들어 놓은 이유가 저장 저장 마왕성 흐흐 흐흐 흐 흐 마왕에게 도전하러 오다니 어리석군 너무 느려 너 강해? 대답해줘 너희들 무슨 말을 하는지 아 나도 모르겠어 뭐 됐어 가볍게 짓눌러줄게 빠바방 제네럴을 쓰러트렸다 헤럴드 일행의 승리 크아악 저장 마왕이 무서워 무섭다뇨 저주가 있어 미안 안녕 뭐야 뭔데 그냥 드는 생각이지만 늦는 것도 의외로 괜찮을지 몰라요 왕 움직이는거 봐 여태 우리는 너무 빠르게 살아왔 으니까 요 우리들은 속도를 추구했기에 이제와서 버릴수는 없어 그렇긴 하죠 테레제 가버렸네 어쩔수없어 내 안경이 지켜 죽어 안경보다 반도인걸 왕비의 저주를 어 뭐라고 자기끼리 가자 잘 도왔군 빠른자들 네 놈들은 틀렸다 속도야말로 모든 것 그럴리 없다 지저귀는 새의 소리는 들리나 숲의 속삭임은 들을 수 있나 너 못빠른 너희들에게 틀리지 않겠지 그런 것 새 귀를 기울일 여유도 없으니 말이야 이런 너무 빠른 세계는 답답해 그러니 나의 마력으로 세계의 속도를 늦춰 아무도 재촉하지 않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든 것이다 하하하 하하하 아아 뭔 말하는 지도 모르겠어 후후훗 위협하는 건가? 쓸데없는 짓이다 왜냐면 나는 너희들이 하는 말을 하나도 알아들 수 없다 하지만 이것만은 말할 수 있다 너희들은 말하고 있는데 때려 그냥 오오 센데? 마방 센데요? 느린 것도 좋은데? 거참 말하는 도중에 공격하다니? 자 네놈들에게도 늦어지는 저주를 걸어두었다 이제서야 기껏 새의 지저균과 숲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겠구나 하하하 하하하 하하 오 들리는가 헤럴드요 누 누구야? 나는 속도의 신 속도의 신? 선택받은 너희들에게 최고의 속도를 주지 경찰청 철창살 안간 콩깍지 뭐지?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아무 것도 모르겠어 아무것도 모르는 것도 좋은데 알 수 있는 것이라고는 뭔가 기분 나쁘다는 것뿐이다 알 수 있는 것이라고는 뭔가 기분 나쁘다는 것뿐이다 자 너를 쓰러트리겠다 더 빨라졌어 더 빨라졌어 더 빨라졌어 빨라져서 안맞아 미스야 빨라져서 안맞아 미스야 속도의 신의 권능을 받아서 빠른 것도 좋은데 헤럴드 일행의 승리 그 아 아 앗 좋아 돌아가자 가만있질 못해 망을 쓰러트립니다 왕비의 저주도 풀렸습니다 약속대로 이 밖에나 감사합니다 용서와 국왕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그것을 보던 왕비는 속도를 추구하는 생활을 버리기로 했다 돈 줄이려다가 부딪혀가지고 사망했어 왕비의 폭우에 주민들도 서서히 늦음을 되찾아갔다 주민들은 새의 지적임과 숲의 속삭임을 알아차렸다 우리는 무엇을 그렇게 초조했을까 이렇게나 훌륭한 환경에 둘러싸여 있는데 왕비는 이것을 알려준 마왕의 무덤을 만들었다 그리고 국왕이나 용사는 점점 잊혀졌다 뭐야 끝이야? 뭐야? 끝일 리가 없죠 끝일 리가 없어 여기서 끝날 수 끝나면 말이 안 돼 피자다 피자다 누군가 먹다 남긴거니까 안먹어 자피아나 뭔가의 고기다 냄새나니까 안먹어 안녕하세요 이 게임을 플레이해주셔서 고마워요 어느날 빠른 RPG란걸 생각해버려서 이런 것이 생겨버렸다 이걸로 끝나면 재미없으니까 미니 게임을 만들어봤어 미니 게임... 하지 않을래? 스탑 오케이 즐겨줘 니 자피아나 스타트 아... 피하기? 핫! 기압으로 끝으로 핫 핫 안가면 되지 안가면 되는데 자 일치할때가 있어요 미니 자피아나 뭐야 하나만 하나만 통과하면 되잖아 너무 쉽구요 너무 쉽구요 아 뭐야 뭐야 자 여기서 가는게 좋죠 왜냐면 저 끝에 있을때 더 훨씬 유리하니까 핫 너무 쉽죠 이런 것도 생각해서 스테이지 2 스테이지 2 아! 할메! 애초에 부딪치지 않잖아 여긴 어 할... 할메군단 어떻게 해요? 아 아 할메군단 여기까지 저장 저장 앗! 아 왜 처음부터야 저장했는데 아 아 불... 아 맞네 불러오기도 안됐네 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지금 아 아! 아! 아 마음이 너무 급해 마음이 마음이 아!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마음이 너무 급해 급할 필요 없거든요 아! 아! 어우씨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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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안 가! 가! 안 가! 가! 안 가! 가! 안 가! 땅! 아! 이거 사실상 그거 아니에요? 옛날에?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임? 어떻게 가라는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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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뭐야! 너 언제 여기까지왔어? 巴 양의 길로 양의 길로 왜! 양의 길로 천천히 해 여기 스님들이 자 흐름 저 잔상의 끝으로 가야돼 잔상의 끝을 읽어 잔상의 끝을 읽어라 라스트 스테이지 스타트 너무 쉽죠? 너무 쉽다 뭔데? 좆밥 오소오이 아 뭐야 할매가 흠 오소오이 기습할매 아 뭐야 기습할매 오소오이 이걸로 다행히 쥐 여기가 집중하 자 저장 할매 아 위에 아 할매 못보았 아 할매가 안 보여 아씨 아 저기 할매 아 여기 가야해 여기서 돌아 저장 개 빠르고 뭐야 이거 뭔데 그치? 뭐야 왜 이렇게 추워 니 자피 않아 오 미니게임도 클리어 했구나 축하해 어쩌면 본편보다 길게 플레이하지 않았을까 이걸로 이 게임은 완전 클리어야 마지막까지 놀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준비해 줄 수 없지만 아직도 있어 다른 게임 없어 보스와 1대1로 싸우는 전략형 RPG로 만들었어 그쪽 15분이면 끝날 것 같은 이런 게임 아니야 배틀 싸가라는 제목의 게임이니까 심심하면 플레이해줘 다른 게임 없어 뭐야 이번 건 되게 짧네 도망가고 싶어요 2대1 2대1 2대2